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,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과 보험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맘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,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과 보험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맘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생육과 보험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맘물 다스리라 모든 맘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생육과 보험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맘물 다스리라 모든 맘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를 예비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부르신 주 별방 가운데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중단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